prisoner guy 키버 FC pun Villager 위로 올라가게 do 플랜 두대가 기다렸네 하이야 여깄네 혼자 다니면 안 잘릴수가 없을텐데 이렇게 혼자 다니면 약탈자한테 무조건 잘라 잘리죠 잡히고 아니 이걸 이렇게 다니시면 안되는데 지켜줘야겠다 아 바로 약탈자한테 잡혀버리고 리에나 됐네 이제 이석 나오겠다 어 저기 붙어서 한입 파죠 지금 나는 저 위로 라게타 들려야겠다 로타이 뺏고 이 라인 빼서 가야겠다 이 라인 제국회 어떻게 되고 있나 제국회 지금 남부랑은 아직 내가 많이 후달리네 말좀좀 정리하겠습니다 가축대 수치로 이석 떨어지는게 너무 많네 근데 아이템 처분하기도 바빠 마루나스로 나 병력좀 채우고 에피크로티아 뭐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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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뺏겼다 졌다 뺏겼다 어 파이야 또 잘렸었나보네 아 우리 애들 살아남을 순 있는거니 그죠 부대 다 잘렸어요 우리 애들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성장해야지 아 돈 없는거 봐 말좀 줄일게요 아 돈 없는거 봐 말좀 줄일게요 노세 좀 줄이고 반으로 절룸바리 아스라이마를 냅두고 흥룡마 너무 많아 후원마도 너무 많아 아 내가 타고 있는거 절룸바리 같아 아 내가 타고 있는거 절룸바리 같아 마구 좀 떴니? 어 이게 더 좋아 바꾸겠습니다 바로 바꿔버리고 뭐야 마루나스 돈 왜케 많아 아 내가 아이템 사서 내가 마부 하나 사줬다고 아이템 좀 팔아 줄까 병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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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거의 다 차긴 했는데 좀 잡병이 섞여 있죠 저한테 일단 잡병들 수바나한테 짬처리 아까 공성 들어가기 전에 잡병 몇십마리 먹긴 먹었었죠 거기서 먹을 수 있지? 일단 잡병들 다 가져가야 돼 이 위로는 이제 뭐 없는 것 같죠 우리 여성병종 귀족공병 여성병종 이거 13티어짜리 공병 57마리? 그래도 많이 늘었네요 아까 좀 몇마리 갈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늘었다 궁기병은 40마리? 아 궁기병 라인이 조금 약하긴 하다 됐어 스바나한테 넣어줄 거 다 넣어준 거 같아요 주둔권에서 좀 빼줘 내가 써야될 애들 일단 여성병종 다 뺍시다 이러면 아 그래도 가축 때 아이도 마이너스 0 0.34 아 재헌이니까 봉성? 아 재헌이니까 봉성? 아 재헌이니까 봉성? 아 데아가 막을 수 있을까? 일단 관심 없는 거 같죠 지금 공성 당하는 거에 능력이 안 되나 본데 재헌이니까 뺏기면 아 한 두 번 세 번 뺏기고 다시 뺏어오고 하면은 저기 번영도 아작 개작살이 나거든요 일단 가주긴 하는데 버텨주면 그러니까 버텨주면 다행이고 그게 안되면 뭐 하고 있긴 한데 아 리에나 또 잘리고 둘 다 잘렸네요 그래도 브라노크가 방어하러 오네 어? 결국 재헌이니까 폭이? 공성 풀렸죠? 아 다시 재공성? 하지만 난 브라노크랑 얘를 나눠먹을 생각이 없죠 제가 지금 집 앞이라서 저 먹으면 바로 포로 다 갖다 팔 수 있어 먹어야 돼 저건 나 혼자 가자 한 두세 마리 뭐 달라붙었는데 한입 하겠다고 어쩔 수 없죠 어 맵 개좋고 맵 개꿀 어 맵 너무 좋은데? 미쳤는데 이거 맵 개좋아요 이거 맵 너무 좋아 아 나 이런 맵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성공이라서 쟤네들 안올려고 하는데 뭐야 아 이거 빛빛 반사구나 반짝반짝 거리네 아 저거 데리고 가야 하는데 궁병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가기가 쉽네 아 궁병이 좀 많은데 조금 좀 좀 많은거 좀 에바인데 저거 공기병 사거리 살짝 믿어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멀어 아니야 너무 멀어 한 이만큼 더 가 우리 애들 티어가 높아서 우리 애들은 화살이 닿아 근데 쟤네들은 안 닿을거야 아 아닌다 온다 아 인내심 싸움 들어갔죠 지금 아 이것도 역겹게 됐네 아 온다 보조 빼야지 저거에서 버티고 계속 있었으면 좀 내가 선택지가 없어서 내가 나가는 상황으로 밖에 안 됐었는데 또 와주니까 고맙네 네 와야지 솔직히 내 쪽수가 얼만데 스토드 Archer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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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tman 복불로 나의 메인은 이쪽인것 같아요 지금 궁신쪽이 궁신쪽이 여기 옮기고 나도 핥돌 랭 도망가는거야? 저거? 저만큼 도망가는건 개호가 아닌가 한두마리 도망가는거야 그렇게 치는데 몇십만일씩 도망가? 오다가 말고? 이건 잡아줘야지 아야야야야 아주 궁전 미친 아야야야 너가 나 쫓아오는데 안돼 싫어하지마 왜 나한테 어루 끌렸어 또 싫어하지마 싫어하지말라고 싫어하지마 싫어하지마 오지마 도망가는 애들 잡고 있는데 왜 방해해 왜 와서 방해해 왜 나를 왜 방해해 왜 외방해해 왜 아 아 와 이게 한방콕이 난다고? 어? 아 이거 이거 일은 아닌데? 아니 한방콧나는거 너무하네 지지는 않겠지만 워낙 세서 아 그래서 쓸데없이 또 손해가 나겠네요 병력이 쓸데없는 컨트롤 한단 말이야 그냥 돌격타면 이길걸 아 휴대폰 누워버리고 봐봐 셀터치 컨트롤 하잖아 그냥 돌격하면 이기는건데 아 앞으로 나대지 말아야겠다 나도 무쌍 찍고싶다 근데 아 이거 내가 33마리가 녹을게 아니었는데 아직 여덟마리 남았고 아직 여덟마리 남았고 아 또 누워버렸네 어? 병력? 아 또 병력 빼나주면 되니까 킹푸지 않은데? 아니면 뭐 주던건 넣어줘도 되고 어 병력 먹어서 올릴 수 있을만큼 먹어 올리고 두 마리밖에 못 먹어요 빨리 들어가자 채우니 컷 자 여기 수비대 증여를 하죠 아까 잡병 좀 먹은거 넣어주고 음 음 이쯤이었지 이쯤 된듯 잠시만 봐봐 복보로 먹을 수 있는거 다 먹고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 취해졌죠 지금? 아 관계기술 아 올리기 진짜 힘들다 아 1 2 1 2 아 잠시 대기 세이브 한번 하죠 채우니카 또 방어해줬고 에피클로테아 다시 또 가져왔죠 에피클로테아 주인 많이 바뀌네 어 움직여 보죠 이럴 경력이 잘 유지가 안 되네 계속 갈린다 또 제니 안됐어? 넘치지 않냐 노타이 궁금하다. 얼마나 번영하는가. 번영도 한번 확인해보죠. 8600? 나쁘지 않다. 심지어 전쟁으로 번영도 까인게 이거라는 거 아니야. 좀 많네. 못 먹을 것도 아니죠. 이거는 공성탑 만들어야 돼. 쪽수가 많으면 안 돼. 불란디아 왜 멸망 안 하냐면 아직 구강 클랜 애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. 집은 없는데도 걔네들은 약간 군소 세력처럼 계속 돌아다니거든요. 약살자 잡고 막 그러면서. 그런 애들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패줘야 돼요. 쟤되면 잡아서 또 패고. 걔네들이 갖고 있는 소지금이 이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지면 클랜이 이제 해산되거나 국왕들이 그래요.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. 나 이제 구강이고 나발이고 왕국이고 다 필요 없다. 하고 이제 그 정통성 같은 걸 포기합니다. 왕국으로서의 정통성을 포기해요. 그럼 그때가 이제 완전히 그 세력이 멸망하는 시점이거든요. 거기까지 가야 돼요 결국. 어그로 끌어서 여기서 야전 한번 치르고 진입하도록 하죠. 자 동료 한도 1증가. 동료 한도 1증가 밖에 없네. 그 밑에 건. 가문부대 한도가 1증가. 가문부대 한도 1증가 하는 게 더 좋아 보이죠. 가문부대 한도 1증가 하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부대 한 칸 늘어났죠 지금. 노간드도 돌려야겠네 이제. 그래서 지금 바타니아랑 블란디아가 아직 구강 클랜이 제대로 남아있어 가지고 걔네들을 진짜 죽도록 해 가지고서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끔 만들든가. 아니면 듣기로는 구강 클랜도 어느 시점이 되면은. 영입을 할 수 있다고 해요. 내가 가서 영입을 하든가. 뭐 그런 식으로 가야겠죠. 그래야 완전히 세력이 사라지겠죠. 요거 잡고 공성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맵 뭐 나쁘지는 않은데 시야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. 살짝 앞으로 나가겠습니다. 고강 클랜이 고강 클랜이 고강 클랜이 고강 클랜이 다 invading 고강 클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다 헐벗은 애들 침병애들이랑 이건 뭐 경험치 먹고 들어가는거지 개꿀 무격 무격 고병대 불러드리고 고병대 불러드리고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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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아 화날 좀 많이 날라오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이 상태 유지하자 노력하죠 이거 노래 바뀌었네 와 원딜이야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나 분명 뿔템인데 이렇게 진이 들어온다고? 와 약간 헐 버스인 것 같아 무슨 레이스 한 대 맞았는데 데미지가 78이 들어와 뿔템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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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력 가지고 계시군요 이 병력 필요가 없긴 한데 아 스바나 한테 넣어줄까요 이거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